얘들아 한 명 어디 갔어? 한 명 어디 갔어? 형 일하고 올게 볼핑 얘들아 한 명 어디 갔지? 아 이빨 많이 나가지고 약 아파 언제까지 젖을 먹나? 엄마가 힘들겠어 이가 많이 났는데도 아직도 젖을 줘요 원래 제리가 어느정도 되면 으르렁 해갖고 애들이 젖을 못먹게 하는데 언제까지 젖을라 그래? 힘들게 얘 어제 볼핑 지네 물렸거든요 지네 물려갖고 갑자기 깨갱 하길래 왜그러지? 지네가 막 도망가길래 제가 죽였거든요 어? 없어졌다 여기 지네 다리 보이시죠? 빨간거 저 지네 다리거든요 내가 여기다 발로 질리겠는데 여기 지네 다리에요 빨간게 근데 어디갔지? 시체가? 아무튼 어제 뒷다리로 물렸어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아파하더니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렇지 않더라구요 이제 좀 커서 그런지 총 6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아마 뱀이나 지네 물려서 그날 계속 아파하더니 없어졌어요 다음날 나오니까 제리가 어디다 묻어준거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 검정색 한 마리는 그렇게 갔고 검정색 한 마리는 저희 이모 이모가 데려갔고 그리고 이 하얀색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 어구리 있잖아요 어구리 어구리는 다음날 오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cctv를 돌려봤는데도 아침까지는 아침 8시까지는 보였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3마리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한 두살 정도 됐는데도 엄마 젖을 먹는거야 그만 먹을때 됐는데 다음날 사료도 엄청 잘 먹는데 꼭 사료를 배부르게 먹고도 또 젖을 먹는거에요 제리가 주로 오니까 먹는건데 한참 쉬고 젖주로 오더라구요 젖주로 오더라구요 큰거 봐요 엄청 컸죠 지금 엄청 잘 쫓아 댕겨요 아이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전 나오는거 찾느냐고 바쁘다 바빠 4개를 저렇게 막 왔다갔다 한다 안나와 이제 엄마 힘들어 일로와봐 또 으르릉 했어요 못먹게 귀찮게 하니까 일로와 엄마 힘든게 하지말고 일로와 젤리 일로와 저 주지마 전 못먹게 해 이제 밥 먹으라 그래 못먹게 해 빨리 빨리 못먹게 해 여기 또 못내려오더니만 이제 커가지고 막 서슴없이 내려옵니다 왜 안오나 또 오줌사고 이거봐 엄청 잘 오자 여기 원래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일로와 야 젖 좀 그만 먹어 엄마 언제까지 젖 먹을꺼야 일로와 뭐해 아이치 잘 올라온다 불핑 아 아직 하얀애들 두 마리를 이름을 못 조졌는데 딱히 딱 뭐라고 져줄만한게 없어서 원하고 투 이렇게 질까요 원투 얘는 블랙 블랙인데 혓바닥이 핑크라서 블랙핑크라고 했습니다 불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원투 할까 진짜 너무 막 쪘나 아이고 저희 병아리들도 뭔데 엄청 커가지고 뭔 소리가 나네 엄청 많이 컸습니다 병아리들 사료를 얼마나 먹어졌기나 몰라요 지금 한 22마리 헉 뭔 소린가 했더니 저 스티로폼 저기를 다 깠구나 아 저기 막아놔야겠다 아까부터 뭔가 톡톡 소리 나길래 봤더니 저기봐요 구멍 나있죠 왜 저걸 뜯어먹는거야 원투 원투 일로와 니가 원 원은 이 쪽은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조금 꼬리가 이렇게 조금 꼬리가 이렇게 조금 꼬리가 이렇게 조금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조금 있어요 약 발라주고 있는데 얘가 그래도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아야야 이 난거 봐요 아야야 너가 원해? 얘 애기때부터 저 엄청 잘 쫓아 댕겼어요 아야 원 원 원 일루와 원 원 니가 원이야? 쟤리 안녕해 안녕 쟤리 웃어줘야지 안녕 쟤리 웃어줘 안녕 너무 뒤늦고 찍어 수 점심 일 새 일 일 일 일